제 175화 진나라 황제 제 1장 제 1장 제 1장 크나드님은 총명하고 무예도 출중하여 세인을 능가하는 재주를 지녔사옵니다. 이미 사람들의 기대가 크고 타고난 자질도 그와 같으니 결코 남의 신하노릇을 할 상이 아니옵니다. 사마소가 주저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태위 왕상과 사공순위가 다시 간했다. 지난 시대에도 동생을 세워 나라가 혼란에 빠진 적이 많사옵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무례 아리소서. 마침내 사마소는 장자 사마염을 세워 세자로 삼게 되었다. 하루는 대신한 사람이 아래였다. 올드러 양무연의 하늘로부터 사람이 하나 강림하였는데 키는 두 길이 넘고 발자국 길이만 석자 두치나 되었사옵니다. 그 사람의 머리카락은 희고 수염은 푸른데 누런 호톳에 누런 두건을 두르고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하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백성의 왕이다. 지금 이곳에 와서 너희들에게 알리노라. 전하가 임금을 바꾸면 곧 태평세월이 오리라고 하면서 사흘동안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호련이 사라졌다고 하옵니다. 이는 전하께 상서로운 일이옵니다. 전하께서는 머리에 열두 개의 끈이 달린 멸류관을 쓰시고 황제의 깃발을 세우며 출입하실 때는 경비를 세워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하시고 여섯 마리의 마리 끈은 황제 수레를 타소서 또한 왕비를 높여 왕으로 삼으시고 세자를 세워 태자로 삼으소서 삼아서는 속으로 기뻐했다. 이에 궁중으로 돌아오자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풍이 들어 말을 못하게 되었다. 다음 날은 병세가 더욱 위중해져 태위 왕상 사도 하증 사공 순회 등 여러 대신들이 궁궐로 들어와 문 안으로 울렸지만 말을 할 수 없게 된 삼아서는 손으로 태자 삼아염을 가리키다가 죽었다. 이때가 8월 신묘일이었으니 삼아서의 나이 55세 때의 일이었다. 삼아서에 대해 진서는 이런 인물평을 남겼다. 삼아서는 지혜로운 책략으로 창업의 바탕을 마련하였고 삼아서는 웅대한 제주로 창업을 완성하였다. 삼아서가 삼아서의 뒤를 잇자 나라의 주권이 아직 분명치 아니하였는데도 선비가 3천명이나 구름처럼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삼아서는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서도 촉 땅을 안정시켰다. 돌이켜보면 역적을 토벌하였다고는 하나 끝내 군주를 시해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피를 묻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진앙 삼아서가 죽자 사도 하증이 말했다. 천하대사가 모두 진왕에게 있으니 우선 태자를 세워 진왕으로 삼은 뒤에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이에 사마염은 그날로 진왕 자리에 올랐다. 진왕이 된 사마염은 승상의 하증, 사도의 사마망, 표기 장군의 석포, 거기 장군의 진건을 임명하고 죽은 아버지에게는 문왕의 시호를 주중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자 사마염은 가충과 배수를 대궐로 불러들여 물었다. 일찍이 조조가 만일 천명이 내게 있다면 나는 주나라 문왕처럼 되리라고 하였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오? 그러자 가충이 대답했다. 조조는 집안대대로 한나라 녹을 받은 처지라 사람들에게 찬탈자라는 악명을 들을까 두려워 그런 말을 한 것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조비에게 황제가 되라는 지시를 내렸사옵니다. 사마염이 말했다. 과인의 부왕을 조조와 비교하면 어떠하오? 조조의 공은 중원을 뒤덮었으나 백성들은 위세를 두려워한 것이지 그 덕을 따른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아들 조비가 대업을 이어받았으나 부역이 너무 심하고 백성들을 동서로 몰아붙이니 평안한 해가 없었나이다. 그 뒤 우리의 선왕 경왕께서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우시고 은덕을 베푸시니 천하가 진심으로 따랐던 것이옵니다. 문왕께서 총나라를 병탄하신 공은 천하를 덮을 정도인데 어찌 조조와 비교할 수 있겠나이까? 조비도 한나라의 정통을 이어받았는데 과인이 어찌 위나라의 정통을 이어받지 못하겠소? 이에 가춘과 배수는 거듭 절을 올리며 아뢰였다. 전하께서는 조비가 한나라를 계승한 전례에 따라 선양을 받는 수선대를 다시 쌓고 천하에 널리 알려 제위에 오르소서. 제 2장 사마염은 크게 기뻐하며 다음날 칼을 차고 걸레로 들어갔다. 이때 위나라 황제 조하는 며칠째 조회를 열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어지러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사마염이 곧장 후궁으로 들어가니 조한이 어져에서 황망히 내려오며 그를 맞았다. 사마염은 자리를 잡고 앉은 뒤에 물었다. 위나라 천하는 누구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옵니까? 그야 모두 진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은덕이요. 조한의 대답에 사마염은 웃었다. 하하하 제가 폐하를 보니 운으로는 도를 논하지 못하시고 우로는 나라를 경영하지 못하시는데 어찌 제주와 덕행을 갖춘 이에게 자리를 물려주시지 아니하나이까? 조한은 너무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황문씨랑 장절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진왕의 말씀은 틀렸소이다. 지난날 위나라 무제께서는 동쪽을 소탕하고 서쪽을 평정하며 남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터벌하시면서 이 천하를 결코 쉽게 해드신 것이 아니요. 지금 황제께서는 덕은 있어도 호물이 없으신데 우찌 남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단 말이오. 이 말을 들은 사마염은 크게 노했다. 이 사직은 본래 한나라 사직이었다. 조조가 황제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하며 스스로 위왕이 되어 한나라 왕실을 찬탈한 게 아니냐. 나와 아버지와 할아버지 3대에 걸쳐 위나라를 도왔으니 천하를 얻은 것은 조씨의 능력이 아니라 실은 사마씨의 힘이었느니라. 이를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내었지 위나라의 천하를 이어받지 못한단 말이냐? 그러자 장절이 다시 꾸짖었다. 그런 일을 하려 둘다니 그건 나라를 빼앗는 욕적질이 아니냐? 사마염은 크게 노했다. 내가 한나라 왕실에 원수를 갚아주는 일인데 어찌 안이 된다고 하느냐? 그리고는 무사들에게 소리쳤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 요절을 내거라. 이에 무사들이 달려들어 장절을 전각 밑으로 끌고 가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이를 본 조안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 사마염이 몸을 일으켜 전각을 나가버리자 조안은 가충과 배수를 불러 물었다.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가충이 대답했다. 천수가 다하였사옵니다. 하오니 폐하께서는 하늘을 거스르지 마시고 마땅히 한나라 헌재의 고사를 살펴 수선대를 다시 수리한 뒤 대례를 갖추어 진왕에게 황제자리를 넘겨주소서. 그것이 위로는 하늘의 뜻에 부합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마음에 순응하는 길이옵니다. 그리하시면 폐하께서는 옥체를 보존하시고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옵니다. 그 말에 따라 조안은 가충을 시켜 수선대를 찍게 했다. 12월 갑자일에 조안은 문무백관을 소집한 뒤 진시황 때부터 전해지는 전국새를 몸소 받들고 수선대 위에 섰다. 이 모습을 두고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위나라 한삼키고 진나라 조삼키니 돌고 도는 전원은 피할 길이 없구나. 장절은 나라 위에 충의로 죽었지만 한 손으로 태산을 어찌 가로막으랴. 조안은 진왕 사마염에게 수선대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대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자신은 수선대를 내려가 관복을 갖추어 입은 뒤 문무양 쪽으로 나뉜 관리들의 행렬 맨 앞에 섰다. 사마염이 수선대 위에 단정히 앉자 가충과 배수가 좌우에 서서 칼을 들고 조안에게 두 번 절하라는 명을 내리니 조안은 바닥에 엎드려 두 번 절을 올렸다. 그러자 가충이 말했다. 한나라 권한 25년 위나라가 한나라의 뒤를 이은 이래 이미 45년이 흘렀도다. 이제 위나라의 복록이 끝나고 하늘의 뜻은 진나라에 있느니라. 사마시의 공덕이 쌓여 하늘에 닿고 땅에 가득한 즉 황제의 자리를 바르게 하여 위나라의 정통을 이어가야 하는 즉 그대를 봉해 진류왕으로 삼으니 금융성에 나가살라. 지금 당장 길을 떠나고 황제의 조서가 없이는 도성에 들어오는 것을 불허하노라. 조안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한 뒤 떠났다. 태부 사마부가 조안 앞에서 통곡하며 말했다. 위나라의 신화된 몸으로서 신은 끝까지 위나라를 배신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마염은 사마부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를 봉해 안평왕으로 삼았지만 사마부가 받지 않고 물러났다. 이날 문무백관은 수선대 밑에서 두 번 절하고 만세삼창을 하였다. 사마염은 위나라의 정통을 이어받아 국호를 큰 진나라, 곧 대진이라 하고 연호를 태시 원년으로 바꾼 뒤 천하에 대사멸령을 내리니 이로써 위나라는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셈이었다. 푸세사람은 이 일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진나라의 사례는 위임금과 같으니 진료왕의 종적도 한헌제 닮았구나. 수선대서 앞일이 또다시 반복되니 당시를 돌아보면 애달플 뿐이로다. 진나라 황제 사마염은 시호를 추증하여 사마일을 선제로 삼고 백부 사마사를 경제로 삼으며 부친 사마소를 문제로 삼았다. 그리고 일곱 사당을 세 워 조상 대대로의 위덕을 빛냈다. 어찌 일곱 사당인가 그것은 한나라 정서장군 사마균이 예장태수 사마량을 낳고 사마량이 경조윤 사마방을 낳고 사마방이 선제 사마이를 낳고 사마이가 경제 사마사와 문제 사마소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사를 마무리 짓고 나서 사마염은 날마다 조회를 열어 오나라를 정벌할 계책을 이논하기 시작했다. 제 3장 오나라 국주 소녀는 사마염이 위나라를 찬탈한 것을 듣고 곧 오나라를 정벌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걱정하다가 병이 나서 침상에 눕더니 일어나지를 못했다. 마침내 소녀는 승상 복양흥을 궁중으로 불러들이고 태자 손안으로 하여금 나와서 절을 하도록 명했다. 오나라 국주는 복양흥의 팔을 잡고 손으로 손안을 가리키더니 숨을 거두었다. 오나라 영안 7년의 일이었다. 복양흥이 나가서 태자 손안을 임금으로 세우기 위해 신하들과의 논안이 좌전군 만욱이 말렸다. 손안은 너무 어려서 정사를 맡을 수 없으니 오정우 손호를 데려다 옹립하느니만 못하오. 그러자 좌장군 장포도 거들었다. 그렇소. 손호는 제조와 식견이 있고 분명한 판단력을 갖추었으니 제왕이 될 만합니다. 이에 승상 복양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들어가서 주태후에게 아래니 주태후가 말했다. 나는 과부된 사람일 뿐인데 어찌 종묘사직의 일을 알겠습니까? 경들이 앞뒤를 잘 살펴 옹립하는 게 좋겠어. 이에 복양흥 등은 손호를 맞아 임금으로 삼았다. 자가 원종인 손호는 손권의 손자여 태자였던 손화의 아들이었다. 그해 7월 황제에 직위하여 연호를 원흥 원년으로 고쳤다. 태자였던 손안을 봉해 예정왕으로 삼고 아버지 손화에게는 문왕제의 시호를 주증하고 어머니 하시는 위를 높여 태후로 삼았다. 그리고 노장 정봉에게는 좌우대 삼아의 벼슬을 더했다. 손호는 다음 해의 연호를 다시 감노 원년으로 고쳤다. 그런데 날이 지나면서 손호의 흉포함이 점점 심해지고 주색에 빠지더니 한관인 중상시 잠원을 총애하기 시작했다. 그를 옹립한 복양흥과 장포가 가난하자 손호는 오히려 화를 내며 두 사람의 목을 베고 삼족을 멸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조정신하들은 입을 다물고 다시는 가난하려 들지 않았다. 다음에 손호는 연호를 보정 원년으로 다시 바꾸고 육개와 만욱을 좌우 승상으로 삼았다. 이때 손호는 무창에 머물고 있었는데 양주 백성들은 강물을 거슬러 각종 물품을 손호에게 대느라 고생이 극심하였다. 또한 사치가 끝이 없어 조정과 백성 모두 궁핍해졌다. 이에 육개가 상소문을 올려 간원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금 아무 재앙도 없는데 백성들은 죽어가고 아무 하는 일도 없건만 나라 재정이 텅 비어가니 신은 마음으로 이를 통탄하고 있나이다. 지난날 한나라 왕실이 쇠퇴하여 세 나라가 솟발처럼 정립하다가 이제 조씨와 유씨가 도를 잃어 모두 진나라에 차지가 되었사오니 이것이 눈앞에 드러난 명백한 증자이옵니다. 어리석은 신은 다만 폐하를 위하여 나라를 안타까워 할 따름이옵니다. 무창의 토성은 험하고 메말라 제왕이 도성으로 삼을 만한 곳이 아니옵니다. 게다가 한간에는 차라리 건업의 물을 마시지 무창의 물고기는 못 먹겠네 건업으로 돌아가 죽을지언정 무창에 머물지는 못하겠네 라는 동요가 떠돌고 있사옵니다. 이 노래에도 백성의 마음과 하늘의 뜻이 명백히 드러나 있나이다. 지금 나라엔 한해를 버틸 비축량도 없어 점차 그 바닥이 드러나고 있나이다. 관리들은 백성을 수탈할 뿐 아무도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옵니다. 대제 때에는 국녀가 100명도 아니 되었사오나 경제 이후 1천명이 넘었사오니 이것이 바로 재물을 축내는 바탕이 되었나이다. 또한 폐하의 좌우측근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오나 패거리를 만들어 서로를 감싸주고 충신을 해치며 어진이를 몰아내니 이는 모두 정사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이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각종 노역을 살펴 수탈을 멈추게 하시고 국녀를 줄여 숫자를 줄이시고 관리를 공정히 뽑으신다면 하늘이 기뻐하고 백성들이 따름으로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옵니다. 이런 상소를 올렸지만 손오는 오히려 불쾌하게 여겼다. 그는 다시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켜 소명궁을 짓는데 문무관리들에게 나무를 해오라는 영까지 내렸다. 또 점술가 상광을 불러들여 천하의 일을 점쳐보게 했다. 어떠냐? 손오가 묻자 상광이 대답했다. 폐하의 점개는 길주이옵니다. 경자년의 푸른 덮개가 달린 수레를 타고 낙양으로 들어가실 것이옵니다. 손오는 크게 기뻐하며 중서승 화액에게 말했다. 선제께서 경의 말에 따라 장수들을 여러 방면으로 파견하여 장강 일대에 수백 곳에 군형을 세우고 노장 정봉에게 총지위를 맡기셨소. 짐이 한나라 땅을 아울러 빼앗아 총나라 국주의 원수까지 갚고 싶은데 어느 곳을 먼저 쳐야 하겠소? 그러자 화액이 간언했다. 지금은 성도를 지키지 못하여 총나라 사직이 무너져 싸우니 사마염은 틀림없이 오나라를 집어삼킬 마음을 품었을 것이옵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덕을 베풀어 오나라 백성을 평안히 하는 것을 상책으로 삼으셔야 하옵니다. 만일 억지로 군대를 동원하신다면 이는 마치 배옷을 입고 불을 끄려는 것 같아 결국은 스스로 타죽고 말 것이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이 점을 굽어살피소서 그러자 손오는 격노했다. 짐은 이 기회의 옛대엽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그대는 어찌 그런 불리한 말만 내뱉는 거요? 오랜 신하인 그대의 체면을 생각지 아니하였다면 당장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었을 것이오. 그리고는 무사들에게 소리쳐 궁 밖으로 그를 끌어냈다. 화액은 조정을 나오면서 탄식했다. 안타깝구나. 금수강산이 머지않아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말겠구나. 그로부터 은거하며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 손오는 진나라 정벌의 뜻을 굽히지 않고 진동장군 6항에게 군사를 이끌고 강구해 주둔하며 양양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같은 소식은 세작에 의해 재빨리 낙양에 전해졌다. 제4장 세작의 보고를 받은 측근신하는 6항이 양양을 침범할 것이라는 소식을 진나라 국조 사마염에게 아뢰었다. 그러자 사마염은 문무백관들을 불러모아 대책을 물었다. 그러자 가충이 반열에서 빠져나와 대청 한가운데 서서 아뢰었다. 신이 듣건대 오나라의 손오는 어질고 바른 정치를 베풀지 아니하고 결행하여 도리를 벗어났다고 하옵니다. 폐하께서 도둑 양호에게 조서를 내려 군사를 이끌고 맞서게 하시고 오나라의 병고가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그 틈에 공격을 하게 하신다면 오나라를 손바닥 뒤집듯 쉬어드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사마염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조서를 내려 사자를 양양해 양호에게 보냈다. 조서를 받은 양호는 군말을 점검하여 적군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이로부터 양호는 양양을 지키면서 군사와 백성의 마음을 크게 얻었다. 항복한 오나라 사람들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의 청을 모두 들어주었다. 그는 수비병과 순찰병을 줄여 그들을 800경이 넘는 밭을 개간하는 데 투입했다. 이렇게 하니 처음 왔을 때는 101분의 군량도 없었으나 다음해에는 10년분의 군량이 쌓였다. 양호는 군중에 있을 때는 가벼운 가죽옷에 느슨한 허리띠를 메고 갑옷을 걸치지 않았다. 그의 군막을 호위하는 병사도 불과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하루는 부장이 군막 안으로 들어와 양호에게 아뢰었다. 적후병이 와서 보고하기를 5군이 모두 해이해졌다고 합니다. 이 틈을 타 습격하면 틀림없이 대승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자 양호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그대들은 육항을 너무 얕잡아 보는군. 하지만 그는 명장 육손이아들로 지혜가 많고 계략이 뛰어난 자다. 일전에 오나라 국주가 그에게 서릉을 공격하게 하였을 때 그는 보천과 그의 부하장사 수십 명을 목 빼었지만 나는 그들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가 그쪽 장수로 있는 한 우리는 그저 지키고 있는 게 상책이다. 그러다가 내부에 변고가 생기면 비로소 도모하여 취할 수 있느니라. 정세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함부로 진격하면 그것이 곧 패하는 길이다. 장수들은 그 말에 승복하고 오직 경계만을 굳게 지킬 따름이었다. 어느 날 양호는 장수들을 이끌고 사냥을 나갔다가 역시 사냥을 나온 육항과 마주치게 되었다. 양호가 영을 내렸다. 아구는 경계를 넘지 말라. 장수들은 그 명을 받들어 진나라 땅에서만 사냥할 뿐 오나라 경계는 일체 범하지 않았다. 이를 보고 육항은 감탄했다. 양호의 군사가 저처럼 기울이 서 있으니 섣불리 덤벼서는 아니 되겠구나. 해가 저물자 양군은 각자 물러났다. 군중으로 돌아온 양호는 그날 잡은 사냥감들을 살펴보더니 오나라 사람이 먼저 쏴 부상을 입힌 날짐승이나 길짐승은 모두 오군으로 돌려보냈다. 오군병사들이 기뻐하며 이를 알리자 육항은 심부름헌 사람을 불러 물었다. 너희 대장은 술을 마실 줄 모르느냐? 모르시다니요? 좋은 술이 생기면 반드시 마시십니다. 육항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게 말술이 있는데 담근 지 오래된 것이다. 이제 내게 줄터이니 가져가서 양도독에게 바치거라. 이 술은 내가 직접 담가 마시는 것인데 특별히 한 잔 바쳐 어제 사냥해서 고마웠던 마음을 표하고 싶구나. 심부름헌 사람이 응락하고 술을 가지고 떠나자 좌우 사람들이 육항에게 물었다. 장군께서 술을 내주신 것은 무슨 뜻인지요? 그가 먼저 덕을 베풀었으니 어찌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말에 모두들 그저 놀랄 뿐이었다. 한편 심부름했던 사람은 양호에게 돌아가 육항이 묻던 질문과 술을 들고 오게 된 과정을 자세히 보고했다. 그러자 양호가 웃으며 말했다. 허허! 그 또한 내가 술 마시는 줄 알고 있더란 말이냐! 그리고는 술항아리를 열게 하여 마시려 했다. 그러자 부장 진원이 말렸다. 그 술에 속임수가 있을까 두려우니 도덕께서는 나중에 천천히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호가 다시 껄껄 웃었다. 하하하! 육항은 결코 남에게 독을 쓸 사람이 아니니 의심할 필요 없다. 그리고는 술항아리를 기울여 그대로 입에 대고 마셨다. 이로부터 양호와 육항은 인편을 통해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면서 서로 악래하게 되었다. 어느 날 육항이 사람을 보내 양호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자 양호가 역으로 물었다. 육장군께서도 안녕하신가? 심부름 온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 대장께서는 며칠째 병석에 누워 출입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숙자 양호가 말했다. 장군의 병은 나와 같은 병일 것이다. 내 힘이 지어놓은 약이 있으니 이걸 가져다가 드시게 하라. 심부름 온 사람이 약재를 갖고 육항에게 돌아오니 묻장수가 말렸다. 양호는 우리의 적이니 결코 좋은 약이 아닐 것입니다. 육항이 말했다. 어찌 양숙자가 남을 독살하겠느냐. 그대들은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는 약을 먹었다. 다음 날 병이 깨끗이 나아 장수들이 축하의 말을 던지자 육항이 말했다. 상대가 덕으로 대하는데 내가 폭력으로 대한다면 상대는 싸우지 아니하고도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지금은 마땅히 각자의 경계를 지켜야지 작은 이익을 구하면 안이 될 것이다. 장수들이 모두 금형을 받들었다. 적이면서도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하며 사귀던 두 사람의 교제를 세상에서는 양육지교라 일컬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나라 국주에 사자가 도착했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이에 육항이 맞아들여 물으니 사자가 말했다. 폐하께서는 장군께 속히 진격하여 진나라 사람이 먼저 침입하지 못하게 하라는 칭명을 내리셨습니다. 육항이 말했다. 그대는 먼저 돌아가시오. 내 뒤이어 폐하께 상소문을 올리겠소이다. 사자가 작별인사를 하고 떠나자 육항은 상소문을 써서 건업에 보냈다. 측근신하가 바치니 손호가 그 상소문을 읽어보았다. 상소문에는 아직 진나라를 정벌할 시기가 아님을 설명하고 우선 오나라 국주는 덕을 베풀고 형벌을 신중히 처리하여 나라 안을 안정시키는데 전념해야지 함부로 싸움을 걸어 군사를 욕보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다 읽고 난 손호는 격노했다. 짐이 듣건대에 육항이 변경해서 적과 내통한다더니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리고는 사자를 보내 병권을 빼앗고 벼슬을 사마로 강등시켰다. 그리고 좌장군 손기로 하여금 그 군사를 대신 통솔하도록 했다. 신하들은 아무도 이같은 조치를 말리지 못했다. 오나라 국주 손호는 연호를 건영 원년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봉황 원년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멋대로 행하니 변경을 지키는 군사들 가운데 그를 안탄하고 원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손호의 무도함을 보고 승상 만옥, 장군 유평, 대산옥 누현 세 사람이 바른말로 애써 가난하다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전후 10여 년 사이에 손호가 죽인 충심만 40명이 넘었다. 폭군의 전형이었다. 그는 자기가 출입할 때는 늘 철갑기마병 5만을 거느리고 다녔다.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어쩌지를 못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로로그도 꼭 읽어주세요.